네 홍인표의 왈왈왈 6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장은규 기자고요. 이번 시간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도 홍 선배와 함께 시간 갖겠습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반가운데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한 뒤에 중국의 반응이 이례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1차 2차 3차는 다 사전에 중국에다가 우리가 핵실험을 하겠소 하고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느끼는 당혹감이라는 것은 엄청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가 났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죠. 처음 핵실험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중국 외교부 논평 보면 강한 어조로 북한의 행동을 비난했는데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늘 북한의 핵실험이 나왔을 때 하는 논평을 보면 뭘 강조하느냐 하면 유관 당사국들은 냉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냉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했다고 흥분하지 말고 유관 당사국들이 모두 다 냉정을 냉정하게 사퇴를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구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또 핵실험 당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러니까 외교사지를 상대로 해서 신년인사회를 했는데요. 이때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지재룡 북한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항의도 했고요. 그래서 이전 세 차례 실험하고는 달리 굉장히 상당히 발빠르게 나갔고 또 강한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중국하고 북한이 이게 그동안에 첩보전 정보전이 심하고 했는데 요즘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세게 나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대응이 좀 미지근했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처음에는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죠. 그런데 이탄날 7일이죠.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른바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입장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세 나라가 대북 압력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나간다. 빨리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책임이 있다. 북한이 핵실험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왜 개발했나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미국 책임이지. 왜 우리 책임이냐. 이게 중국 측 시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또 사안이 하나 벌어진 게 우리 외교부 장관이 왕이 부장하고 외교부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게 8일 밤 8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통화가 1시간 10분 70분 동안 했거든요. 길게 한 건가요? 30분이면? 70분 전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중간에 통역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할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외교부가 두 사람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게 700자 정도 분량에 불과했고요.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리긴 했는데 아예 윤병세 우리 외교부 장관 발언을 아예 빼버리고 그랬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윤병세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한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처럼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니 중국도 유엔 안부리가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힘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일관된 원칙은 한반도의 비핵화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걸 갖다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여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대화를 통한 해결 아니 지금 저기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무슨 북한하고 대화를 하느냐 이런 게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가 9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은 또 한국에 한국도 700자지만 중국은 한국의 3분의 1 분량밖에 안 올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을 했고 왕이 부장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내용만 담았거든요. 그 윤병세 장관이 제기했던 상응하는 대가라든가 강력한 결의 이런 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발표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태도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측에 발표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유엔 안보리 협의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가까운 시기에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날 거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윤병세 장관하고 왕이 부장하고 전화통화하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두 나라 육자회담 수석대표죠. 황준국 우리 외교부의 한반도평양교수 본부장하고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문대표가 45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이런 사실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나라 외교부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발표 내용이 서로 다르다든가 아니면 아주 소략하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태도 차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외교라는 게 사실 보면 자기가 알리고 싶은 것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집중적으로 알리는 게 사실이긴 한데 지금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한국이 외교관리 좀 어긋나게 우리는 안 밝히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밝힌 것 아니냐 좀 약간 불쾌한 듯한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중요한 시기에 왜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공개한 통화 내용이 다른가 한국 외교부 설문은 이렇습니다. 왕이 부장이 윤병세 장관한테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협조를 할 거다. 안보리가 강력한 결의안을 채퇴하도록 촉구할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약속을 했으면 이렇게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병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도 사실은 요청을 했는데 왕이 부장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앞서 이제 북한이 3차례 핵실험 했을 때도 양국 정상이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의견을 나눈 전례는 없기는 합니다만 이제 워낙 또 박근혜 정부가 중국하고 또 관계가 사상 유례없이 미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중국에서 미지근한 태도로 보이는 바람에 굉장히 실망이 큰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을 경우에 북한을 너무 고립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중 국방장관 핫라인도 작년 말에 이게 사실 열렸는데 우리 국방부 전화를 했는데 중국 국방부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핫라인이 아니군요. 핫라인이 아니고 콜드라인인지 하여튼 뭐 이래서 그래서 이거 하여튼 우리로서는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국 정상 전화통화도 안 되고 국방장관 통화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최근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사실 B-52 전략폭격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한 번 왔다 갔고요. 또 이 다음 중과 보면 핵 항모 핵 잠수함 이런 것이 줄줄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사실은 중국에서는 제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의 훅래이 대변인 같은 경우는 1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면 관련국이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달라. 긴장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정부가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여기도 긴장 상황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려를 표명한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행동을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때구나 해가지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을 갖다 고조시키는 행동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어떻게 보면 날 뛰는 것 아니냐. 이것이 중국의 시각입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 대북 제재안 초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과정에서도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이게 미온적인 반응,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류제이 중국 유엔 대사가 있는데 이분 얘기는 유엔 안보리가 추지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이걸 채택하는 데는 수주일 걸릴지 모른다. 아니 수주일 같으면 지금 우리는 당장 하고 싶은데. 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아까 그 왕이 부장이 말했던 세 가지 원칙 중에서 맨 뒤에 있는 것. 대화를 통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엔 안보리 사실 대북 결의안 같은 경우는 미국 주도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이게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은 이번에는 어느 선까지 이 제재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류제이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북핵 육자회담이 지금 장기간 중단 상태였는데 이거 이제 재개를 염두에 두면서 북한과 협상하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한미 상국연대가 강화되니까 중국은 지금 상당히 좀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는 건데 일례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이민일보가 발행하는 황구시보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여기 1월 13일자 신문을 보면 중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목을 조이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제재안은 우리는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황구시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볼 거냐.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북한. 두 번째는 한국. 세 번째는 중국이다 이거예요. 외국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밀접한 관계라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하고 바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중국은 미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긴 하지만 이게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황구시보는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그런데 지금 중국도 김정은의 핵 도발을 그냥 마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때다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사드 배치하겠다고 하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벌써 한국도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중국을 의식해서 사드 배치를 갖다가 못하게 막았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김정은이 많이 도와준 겁니다. 우리 김정은이 오히려 북한을 우리 김정은이 미국을 도와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일본은 북핵을 갖다가 빌밀해가지고 지금 자의대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갑자기. 그러니까 자의대 재무장이 속도를 갖다 내주게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이 바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대본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북한을 갖다가 핵 협상 퇴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압박을 가하는 조치를 갖다가 진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앞장선다든가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 2013년에 북한이 제3차 핵실험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가 나름대로 지금 뭘 갖다가 제재할 거냐 이거 보면 북한의 자산 동결 대상이라든가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이런 수준의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국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낯선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들고 오더라도 내용의 이해득실을 갖다가 꼼꼼하게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 안 하거나 아니면 불참하고 아니면 또 찬성표를 던지거나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중국이 독자적인 제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함일도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별개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일과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 지도부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주는 수준이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무슨 정권이 무너진다든가 위기나 동란을 초래할 정도의 고강도 제재는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 혼란이 생기면 대규모 난민이 생기고 그 난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다. 남한으로 오겠습니까 다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다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져버리면 이게 중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는 거고요. 한반도 나아가서 동북아 전체가 그냥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서 제재 수요가 강도 높인 것 정도지 극단적인 조치 원유 공급을 중단해서 북한 정권을 분기시킨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중국인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기만 해도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아니 중국에서 그냥 북한으로 가는 속류관 속류관 스위치만 끝부려도 상황이 끝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북한은 대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원유 수입의 99%를 중국산 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상당한 게 아니고 이건 아주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이 공급하는 원유 30%만 줄여도 평양을 제외한 북한 차량 대부분이 운행을 못 할 거다. 못 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할 때 원유 공급량을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나름대로 고통을 주긴 했습니다. 2009년 5월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때 넉 달 동안 북한에 원유 원조만 해주고 수출은 이때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이 있었죠. 그 직후에도 원유 수출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라든가 현금 거래 광물 자원을 갖다가 수입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재만 엄격하게 해도 북한이 함부로 날뛰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유엔이 채택하려는 제재 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을 포함할 경우에는 중국이 거부권도 행사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북한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수단이 원유 공급 차단인데 이것만큼은 피하려는 게 그동안 중국의 입장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중단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면 북한 정권의 숨통을 끊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공급을 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 대규모 난민이 생기고 이게 바로 동북지방으로 오고 그러면 이거는 중국의 전략에 중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한 카드밖에 없잖아요. 그나마도. 그래서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에 동북아 외교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굳건해지는 걸 갖다가 중국은 가장 경계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아무리 북한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막대할 수 없는 거고 이걸 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고 미군과의 직접 대결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제재를 하더라도 제재를 하면 북한이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게 있는데요. 원유 공급만 중단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북한이 이게 전체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제재를 하더라도 웅크리고 있으면 큰 타격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생존에는 별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의 입장은 그렇고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중국의 포탈사이트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북한의 김정은을 비난하는 이런 댓글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이게 북한에 핵실험이 돼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황구시보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 이후 6일 동안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설문조사 5건을 했는데 그중에 보면 이번에 북한의 수소탄 우리는 수소탄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여튼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하니까 북한의 수소탄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보니까 응답자가 4만 명이 좀 넘었는데 그중에서 81%가 위협이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로운 대북 제재 이걸 지지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82%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이 그러면 처음으로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데 이게 믿을 수 있나 하니까 70%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의 중국의 sns도 보면 이제 북한에 원조해 주지 말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둬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위협적이다. 실제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중국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더 큰 위협이니까 이번 기회에 미국과 함께 협공해서 북핵을 없애다. 이런 과격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염을 갖다가 그러니까 단번에 버려버렸다. 이런 것이 일반 중국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중국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일반 중국 국민들은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중국은 결국 북핵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두 가지 방안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방안은 북한을 갖다 핵 보육으로 그냥 그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 비핵하잖아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안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역시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서 북한하고 대화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경제적 신뢰를 주고 그래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대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다. 핵을 포기하면 오히려 이란이나 이라크 꼴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중국 학자들은 정말 급진적인 생각. 원 포인트 스트라이크 영변 핵시설을 갖다가 한 번 파괴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과격한 주장을 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주장이네요. 그렇죠. 참 이게 암담하기도 한데 그렇죠. 이게 뭐 해법이 잘 안 보이니까 문제입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 토요일 16일에 대만 총통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진당의 차인원 후보가 지금 한 20%에서 앞서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국민당의 줄 이룬 후보를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 당선이 되면 대만 여사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여성 총통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선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종종 뵈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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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